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아리바이오가 임상 2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며 3상을 통한 글로벌 신약을 위한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중기전 방식으로는 세계 첫 사례이기도 한 만큼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아리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AR1001입니다. 7월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미국 임상 2상 결과에서는 안전성과 내약성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지기능이 저희들 약물 10ml와 30ml를 투여를 했을 때 약 인지기능 스코어가 3점에서 5점 정도 좋아지고 그것도 통계적인 유의차를 갖고 좋아지는 그런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고.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베타, 타우와 같은 이상 단백질들이 뇌 속에 쌓이면서 서서히 뇌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 원인을 함께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다중기전 방식으로 임상 3상까지 추진하는 사례는 아리바이오가 처음입니다. 그동안 병원을 찾아 정맥주사로 맞아야 했던 번거로움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환자한테 가장 큰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단 먹기 편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한 알 경구제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65세 이상의 경우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수록 치매치료제 시장은 더욱 커진다는 게 제약바이오 업계의 시각입니다. 마케팅 회사가 예측을 한 걸 보면 새로운 치료제가 나왔을 때는 최소한 12조, 많게는 30조 시장이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까지 약 한 천억이 안 됩니다. 글로벌 신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에 지난달 장외 주식 거래 시장에선 아리바이오가 가장 많이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발판 삼아 아리바이오는 올해 9월을 목표로 기술특례 방식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